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승만 학당의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 글을 실정사학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 내용들을 참 조선 후기, 조선실록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흥미있게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반일종족주의가 2019년에 나왔죠? 장전에는 나왔습니다. 반일종족주의. 많이 읽혔죠? 국내에서 학술스러워서 말이 팔린 필요입니다. 한 11번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반일종족주의와의 전쟁은 언제 나온 겁니까? 7월 5월 초에 나왔습니다. 5월 초에 나왔고요. 네, 5월 7일 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투쟁.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던 통념에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를 구하는 그런 책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한 우리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명칭이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씁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쓰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그냥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고요. 네, 그냥 위안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제 첫 번째 꼭지죠. 네,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첫 번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은 그동안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연구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좀 교정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명칭 말씀드렸는데 위안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승립했을 때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1960년대까지 사용했습니다. 아, 60년대까지. 네, 보건사회 통계연부를 보면은 위안부라는 지급을 갖는 여성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라스튜트인데 그 프라스튜트를 위안부로 분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 그 민간의 사창가의 여인들, 그 성노동자들, 그 다음에 한국군의 6.25전쟁 때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군의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하면은 일본군 위안부만을 생각하는데 37년에 생겨가지고 1937년, 45년까지 8년간만 있었던 8년간의 위안부만 위안부인 줄 알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도 한 20년 이상, 한 30년 가까이 여러 형태의 위안부가 있었다. 제가 그걸 이 책에서 명확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역사를 전체를 보지는 않고 왜 곧 8년간만 떼내서 보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그럼 그 위안부 문제가 조선조가 기본적으로 여성들한테 좀 가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안부제의 역사적 기원은 조선조의 기생제에 있다. 조선왕조 초기에 북진을, 북경지대를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군사리, 수자리를 하러 나간 군관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6개월에서 2년씩 이렇게 있는데 그들의 노후가 크니까 기생을 두어서 그들을 위안하라. 그렇게 해서 기생제가 생겼어요. 그런 기록이 조선실록에 나왔습니까? 조선왕조 세종실록에 세종이 국경의 군위안부 제도로서 기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의 역사는 14세기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서 37년부터 45년, 곧 8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떼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안부를 운동단체나 연구자들이 별로 이렇게 심한 반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실정사학이라고 하시는데 사로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방어를 할 자신도 되어 있고 본래적으로도 아직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기생제하고 뿌리가 연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비교적 조선조가 그런 여성들을 다루는 데서 좀 가혹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예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천민들을 같은 동료의 인간으로, 동포로 생각하지 않았죠? 대개 그런데 서구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대개 타민족을 정복해가지고 되게 노예화했지 않습니까? 조선조는 자기 민족끼리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말갈의 후예라든가 또는 훈도 되지 못한 그러한 이종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우리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그렇죠.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인 거죠. 20세기 초면은 구체적으로 되게 3.1 독립운동이라든지 3.1 독립운동 때 아 조선민족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민족이라는 말이 널리 대중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신조사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새 IT 산업에 나이 많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IT 용어 해설집이 있듯이 당시 신조사전의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37년부터 45년 사이죠. 네. 1900. 네. 1937년부터 45년 사이에 일본국 위안부 문제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군요. 그렇죠. 조선왕조 기생제.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마는 1916년에 공창제가 성립합니다. 공창제라는 것은 전국의 한 30군데 유각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속에서 성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업주들이, 부모주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신 말로는 창기라고 그러는데 창기가 되려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장의 영업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그리고 왜 창기업을 하느냐. 창기사유서, 포주와의 계약서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영업허가를 얻은 성노동의 전업자들이 하는 성매매 산업이 있죠. 그거 다 연장선상에... 그게 전국에 30군데 있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주로 존속했습니까? 1946년에 미군정이 공창제를 폐지를 했었군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어항인 경남 통영 출신이거든요. 통영 출신인데 유년기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인정된 공창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홍등을 걸었던 그리고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런 약간의 윤곽, 선언들을 그렇게 하는 그렇게는 아이들이 어렸지만 그때 그걸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벌써 한 60년대... 그러니까 당시 경찰 통계를 보면 미군정이 공창제를 폐지를 했지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병검사도, 성적 검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경찰이 특별구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천가지만 사실상 공창제도가 올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던 이제 또 그런 정의... 뭐 그런 단체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 문제되고 있는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환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첫째는 교과서에도 한때 그 수가 20만 명이나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부가. 지금은 뭐 3만 명. 그런데 이게 터번이 없는 숫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다 합해서 한 3,600명. 1942년 현재. 1942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배를 뻥태게 하거나 수십 배를 뻥태게 한 숫자 자체부터 하나의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화면을 제가 이게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로서 1944년 8월 달에 미군의 포로, 버마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 그 나이 20대의 일본군 위안부로 종사한 조선자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위안부로 하면은 흔히 이 장면. 영화 기향에서 그 창의 어느 마을인데 이렇게 일본군 헌병들이 소녀를 끌고 가죠. 이런 식으로 강제 연행, 납치. 그런데 이런 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료라든가 다만 원위안부들께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언의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약간 착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해 기억도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죠. 몇 십 년 전 기억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정언도 원정은 자기가 최초로 한 정언하고 또 달라요. 정언을 반복할수록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하니까 정언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고 영화에서 보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제3자. 이렇게 가봐 마을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또 관련 행정관계 문서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위안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대협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하는 학자들조차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강제연행해서 위안부로 무슨 공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자정신근로대로 동원을 해가지고 여자정신근로대라는 것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가고 나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여자들이 군수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선의 한 여성 3, 4천명이 일본에 가서 공장에서 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여자정신근로대로 동원해서 위안부로 직접 간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환상이고요.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환상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또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오늘날에 볼 때는 범죄지만 당시로는 합법적으로 공창제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6년부터 그것이 활동하고 공창제가 존속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노동 여성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알선하는 중개업이 성립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서른 몇 군데 유각지역에 다 그런 거 그것도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공식적으로 일본 외정시대 때 그거를 정식으로 외정시대라는 용어를 써죠? 네. 저는 일정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다 일정기라 그랬습니다. 또는 외정 그랬죠. 저는 아버지가 어른들이 외정시대, 외정시대 아닐까 저도 외정.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실수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외정. 일정기, 외정시대 이렇게 부르구나. 그러면 그 시대에서는 공창제를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문건이 남아있죠? 네. 그거는 조선총독부 관부에 문건이나 유각지역을 경계를 그어서 다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담아 있고 20세기 대개 초협증으로 되겠네요. 1916년에 1916년이구나. 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일본인들이 계양기부터 건너와서 사니까 일본인 거류지역에서는 일본의 이런 공창 전통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과 함께 계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 있던 것을 일본군이 조선총독부가 공식화합니다. 그런데 공식화하는 데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일본인을 위한 특권적 성매매 산업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주 출입도 못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하자면 주선업이 발달해 있고 주선업에 속한 중개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촌마을의 극빈계층에 찾아다니면서 당시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거액의 전차금을 제시합니다. 그걸 전차금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말로 마이킹. 마이킹 허니들 마이닛. 많을 때는 천엔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삼천엔까지 올라갑니다마는 천엔이라 하면 당시 방직 공장에 다니던 남자 직공의 3년어치 월급입니다. 3년어치 월급을 제시하면서 딸의 취업에 관한 동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정명서 첨부하고 호적등본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딸을 사실상 취업 동의를 해주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딸을 판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연간한 여인들이 많을 때는 9천 명 정도 됐는데 일부 위안부를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자들을 리크루트하고 알선하고 취업시키는 인심매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37년 이후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니까 여인들을 모아서 보낸 거죠.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작동이 된 거네요. 그렇죠. 중개업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유석준 교수도 권용을 치렀는데 강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끈하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아마 제가 이제 공사님하고 오늘 대담을 해서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제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저를 욕하는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네 어미가 네 딸이 그래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 공창계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당시에 민법이 규정한 가족법이 있습니다. 가족법에 보호하면은 당시에는 호주라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는 전제군조입니다. 전제군조. 그래서 이 가족 성원 호의 성원들의 신위를 변경할 수 있다. 결혼한다. 이혼한다. 입양한다. 파양한다. 그다음에 뭐 취업 동의한다. 자기 부인이 어디 가서 장사도 마음대로 할지 못해요. 호주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인이 밖에서 벌은 돈은 누구 돈입니까? 호주 돈이에요. 호주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일본의 가부장 제도가 이식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오랫동안 그런 제도가 유지되어 왔죠. 우리 전통하고 어느 정도 마작들은 측면이 있어서 최근까지 유지가 됐는데 그래서 당시에 거든을 따지면 당시에 이식된 일본 민법이 규정하는 호주제 가족이 범죄의 원천입니다. 가난하나 하청민이 끼니도 끼니도 잊기 힘든 사람이 헌기를 앞둔 딸을 헌담이 들어올 때 위안분들, 원위안분들의 정원을 감안해 보면 결혼을 앞두고 나간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앞두고 나갈 때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 죄를 팔면 방직 공장에 3년어치 월급 들어오는데 시집을 보내느냐, 이걸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 옛날에 남자들이라는 게 가정에 무책임하고 거칠었죠. 네, 거칠고 글피다며 애들을 뚜덕을 펴고 그래서 이 체격세가 차장에 그래서 그런 가부장 권력이 딸의 신위를 변경해서 취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딸이 그걸 거부할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이냐 강제냐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국가 권력, 남성, 가부장, 연합 권력이 빈곤계층, 하천천민 빈곤계층의 약소 여성에 대한 성지배, 성약취의 긴 역사의 한 특정 시기의 표현인데 이 구조적 권력이 행사될 때 빈곤계층의 어린 딸들은 20세 절음한 딸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자발이냐 강제냐 그 오늘날의 기준에서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여성의 인권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뭘 역사적이죠. 그래서 그런 환상은 좀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상을 자세히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처럼 호주자의 가족이 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데 근원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사회학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위안부를 둘러선 역사상 전체를 좀 복원을 했다. 이게 해방 이후에는 그대로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그 숫자가 일본군 위안부 일제시대 공장제 숫자보다도 10배가 더 평창이었습니다. 그렇고 그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참 이걸 뭐 잘할 인터넷에 다니는 거예요. 구하바라 시세라는 일본인 작가가 지금 개인의 초상권 침해가 있을 가능성에서 제가 이거 닫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저도 사실은 미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이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이라는 데 그 캠프캐롤이라고 남한 지역에서 가장 큰 군수기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기지촌에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 잘 압니다. 친구들도 살고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위안부들의 공동묘지 많을 때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맞아 죽고 자살하고 철로에 뛰어들고 그 비참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섰지는 우리 안에 위안부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안에 위안부 그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눈을 감으면서 왜 이 일본 8년간에 존속했던 어떻게 보면 미군 위안부보다 덜 비참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에서 더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일종의 저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종족주의적 적대감의 일본에 대한 반일 종족주의적대감의 표현이다.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살면서 조금 이렇게 좀 넓게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협소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그게 이제 저 이해찬 세대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12년간 받고 나면은 사실은 공쌤이나 저나 어릴 자랄 때 그렇게 심각한 반일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축복이네요. 예, 아니 뭐 우리 어떤 선생님 가운데는 좀 오히려 그 시대를 일정기나 외정기를 좀 비판도 하지만은 좀 성찰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토지와 식량을 뭐 여자들을 이렇게 강제로 얻고 약탈했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주화 시대 이후부터 이게 아주 그 엉터리 교육들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 세대들을 그렇게 교육을 10년간 받고 나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역사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세대가 지금 한 40대가 되죠. 40대, 50대 전반이죠. 그리고 오늘날 언론사의 일선에서 데스크에서 글을 쓰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어릴 때 받은 교육에 따른 분노와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게 통령의 환구에서 자랐는데 그럼 거기는 적산가옥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산가옥들 그 다음에 적산선박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형들은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긴 했지만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노출을 했고 그렇게 일상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뭐 그런 아주 적대감을 갖도록 교육은 전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항상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편견을 안 가지도록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저희 아버님 교육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적대감을 교육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객관적인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뭐 인생사도 그렇고 그냥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앞서갈 수가 있고 나라가 앞서갈 수 있으면 인생사에서도 항상 콤플렉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워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아일랜드하고 영국도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산림이 좀 나아지니까 훨씬 더 영국과 함께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에너지나 이런 걸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콤플렉스에 쩔어 있으면 그 콤플렉스 자체가 인생에 장애가 되지만 진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그걸 수용을 하죠. 극복에 가는 과정이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20년간의 교육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요?